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사계절님의 종목이고요. 플리토입니다. 매수가는 4만 600원에 비중 7%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3만 3천 원의 거래 맞췄네요. 이 종목이 올해 초에 GPT 스토어로 같이 좀 엮이면서 상한가 가고 급등을 하면서 6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또 금방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시청자님도 이 하락세와 함께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란 대표님 플리토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 나온 이후에 그 외에 관련된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자들, 중소형주들이 크게 오른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쪽이 단기적으로 지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하락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어느 정도 조용한 부분이 있겠지만 AI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대응주 위주로 움직임 흐름 나온 이후에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치 PT 스토어 같은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그 외에도 이 플리토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채치 PT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웹과 이 앱 이쪽에서 번역 쪽, AI가 기존 엔진이 영어를 기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번역 부분,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언어 데이터를 검수하고 정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다국어 번역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기술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된 대형주들,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반도체 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들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서 상한가 이후에 두 번째 슈팅 나올 때의 가격대, 초반 가격대로 보여지는데요. 이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가격대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지지 라인, 바닥에서의 지지 라인이 추가 이탈이 나오는지 여기에서 추가 이탈이 나온다면 가격 조정이 추가로 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이 지지 라인 3만 1천 원대 이 라인이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3만 9천 원, 2차 목표가 5만 1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3만 9천 원, 그리고 2차로는 5만 1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